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제도 제가 바쁜 관계로 유튜브 방송을 못했는데요 내일 또 모레는 내일 수요일이죠 모레는 또 무료방송이 있는 날이라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자건 내일은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료방송 준비하고 오늘은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 강력하게 보유하라 요즘 끊임없이 증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대세상승장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대세상승장을 실제로 가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면 대세상승장은 지금 한주, 두주, 세주, 네주, 다섯, 오주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세상승장을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적금 지수는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2,900 간다, 3,000 간다,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 말도 맞고 탈도 맞죠 그러나 시장은 가는 거예요 시장은 가는 겁니다 그걸 믿고 제가 가라고 그랬죠 대세상승장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간다 그걸 믿고 제 말대로 다락하라 그렇게 얘기한데도 여러분은 전부 다 경기가 안 좋으니 뭐가 안 좋아서 전부 다 안 좋게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지난번에 경기선행지수도 경기선행지수도 이제 그저 추세를 전환했고 OECD 경기선행지수가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죠 시장이 가는 이유 일단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축소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소비심리지수도 회복되고 있고요 물가지수가 3.7%에서 3.3%로 내려갔고요 시장금리도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에 대한 보통 7% 정도 7%에서 7.5% 그 다음에 뭐 싸인 데는 6.5%도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증권사는 비싸고 한국증권금융이 6.5%인가요? 제일 쌉니다 5.7%인가? 5.7%인가? 아마 제일 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금리는 안정화되어 있고요 OECD 경기선행지수가 추세를 돌려놔서 우상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서 지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가고 있고 전고점을 계속 돌파 나가고 있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추세상승으로 계속 대세상승장 간다 여러분은 종목을 사서 맞짱을 뜨라고 전부해야 된다 따라서 2차 주도주인 2차전지는 당연히 존버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다 팔았나요? 자 증권가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라고 그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다시 신고가를 내고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고 또 테슬라 역시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 여러분들이 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꾸 그런 거를 안 보고요 시장은 안 될 거라고 자꾸만 생각해서 돈을 단타를 치게 되면 큰 수익을 놓치게 되죠 제 방에도 오늘도 전문가님 4억 벌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4년 동안 지금 15억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1억 제네시스 오플옵션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오늘 유령원들이 한 사람은 지금 총 수익률이 138%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 유령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순환매로 가도 가지만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어서 6월 13일에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CPI 물가지수가 발표를 하고요 내일 모레 6월 15일 날은 기준금리 연준회의가 열리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정해질까가 가격이 만약에 떨어졌다 기대치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시장은 더 환호하면서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더 현금을 줄이고 주식을 더 매수해서 가는 것이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인 것을 제가 우리 유령원들한테 대세상성장 가니까 현금 투자해라 현금 투자해라 그래서 실제로 대세상성장에 돈을 지금 크게 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작년에 잃었던 것들을 올해 다 복구하지 않나 그래서 손절한 사람들만 그래서 다 바보된 거고요 좋은 주식을 손절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결국 내려갈 때 없던 주식이 올라갈 때 있을까요 역시 내려갈 때 갖고 있는 주식은 돈을 더 크게 수익 내서 엄청난 수익도를 많이 보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성장이 좋아지고 있어서 내년 경제가 지금보다는 점점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될 거고 또 반도체는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있죠 디렘 반도체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도 신저가를 깨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이제 재고 정리가 끝나고 나면 3분기부터는 아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이 커지는 이 반도체 메모리도 고대역폭 메모리로 가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AI까지 들어가서 고대역폭 메모리가 수요가 강해지면서 그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돈이 커지고 오늘도 신고가로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종목 공개는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을 들고 가면서 신고가로 가고 실제로 수익이 커졌고요 오늘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코 프로가 대단한 상승을 했죠 에코 프로를 보면 전부 다 쌍봉이 나와서 끝났다고 그러는데 쌍봉이요? 쌍봉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쌍봉이 나와서 끝났다는 얘기를 하신 전문가들은 참 안타깝죠 자까지 다 왔습니다 자 이게 지세가 역시 기업이 엄청나게 우리가 여기서 또 샀는데 15만원에 그래서 또 사고 여기서 또 샀죠 또 샀는데 또 올라가서 오늘 8%가 넘는 수익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기업이 미래이기 커질 거고 또 하나가 중국의 그 2차전지 2차전지 제가 금요일날 유튜브 방송에서 했지만 중국의 2차전지 그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파산 위기에 상당히 가 있고 보조금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당장 그 헝다라든지 그 다음에 화해라든지 전기차 생산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보조금도 제대로 못 받는 기업들이 지금 파산 일로에 있고요 2위 기업인 BYD도 역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 이런 반사적 이익으로 결국은 한국의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크고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에코프로 BM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서 또다시 신구가 전구점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조정을 갖다가 아름다운 조정을 가서 추가 매수했다면 수익은 더 커졌겠죠 이것이 진정한 투자고 그것을 피라미딩 해가서 수익을 크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못 간 것이 LNF죠 LNF가 제일 못 갔는데요 어쨌든 오늘 조정받았지만 LNF도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아까 보다시피 테슬라가 신구가를 연실 가고 있다 테슬라가 신구가를 연실 가고 있어서 제가 우리 일원들한테 이 자리에서 매수들을 가라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구점 돌파 직전이니까 매수들을 갔는데요 추가 매수까지 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 것처럼 역시 LNF가 여기다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어서 조만간 LNF도 큰 상승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더 큰 수익을 가기 위해서는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 결국 주식은 좋은 주식에 대한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모간 스탠리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점유물을 점유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잘 가고 있어서 그러면 AI 반도체 점유를 가져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아침에 목표가를 9만 5천원으로 삼성전자 9만 5천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죠? 9만 5천원 제시했는데 7만 2천원입니다 근데 7만 2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수익률 올라가 봤자 이건 별거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고 부자 된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여의도 사람들은 저는 뭐 이거 사지 말라고 있는 것도 팔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번져놨어 빨리 팔아서 옮겨가 그랬더니 이게 지금 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거 바닥에서 그죠? 바닥이 9월 말인데요 지금 올라온 게 봐야 뭐 35%뿐이 더 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거 샀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샀으면 9월 말 바닥? 이게 9월 말이 바닥이 아니에요 7월 초가 바닥인데요 9월 말 바닥이라고 계산하고 해도 삼성전자 게임이 안 되죠 삼성전자는 뭐 35%인데 얘는 지금 180%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야 여러분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못한다 그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냐에 따라 수익은 35%를 여러분을 벌겠습니까? 180%를 벌겠습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삼성전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지금 660억인가요? 제3자 배정으로 그 관계 회사로다가 그죠? 투자를 하고 이끌어가고 같이 협업해서 갖고 가는 기업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샀으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죠 이런 것이 눈을 그저 보는 투자에 대한 안목이고 공부를 통해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삼성전자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이런 걸 투자했겠죠 이래서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죠 소부장 기업이 선도하고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따라가는 적화를 하고 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럼 하이닉스도 역시 12월 말 9월 말에서 얼마를 갔냐는 거죠 별거 아니다는 거죠 그죠? 9월 말에 바닥 찍고 가서 4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갖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반도체는 주도주로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것이 큰 수익을 가져가는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부장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줄 것으로 보고 그것을 들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뭔데? 아직도 제가 이미 무료방송에서도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줬죠 사라고 그죠? 한미반도체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얼마 올라왔나요? 9월 말 기준으로 얘도 지금 136%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가져가면 돈이 커진다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죽어라 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하여튼 오늘은 어쨌든 반도체 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반도체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 반도체 살아가는 기업들이 220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결국 삼성전자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인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만 안 샀다면 주도주를 안 샀다면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차이는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날도 2차전지는 존보하라고 그랬습니다 존보 그죠? 존보하라고 그랬는데 존보하지 못한 회원들은 또다시 또 누구의 말을 듣고 잘랐다면 천추의 한을 벌렸겠죠 자 이것이 가는데 개인투자자들은 2차전지 다 잘라먹고 너무 많이 갔다고 이미 너무 많이 갔다고 잘라서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요즘에 그 다음 같다는 것은 뭐죠? 예 참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 제가 이수학을 사주면서 전고체 배터리 이수화학을 유료원들을 사주면서 큰 일을 벌였죠 이수학도 뭐 떨어진 게 없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분리되어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는 기업이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지금 뭐 첫날부터 상한가로 가가지고 지금 수익이 뭐 장난 아니에요 수백 프로씩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가 내일은 정지가 나간다 그러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어해서 내일은 하루 정지하고 나간다 지금 40만 3천원을 찍었습니다 엄청나죠 유료원들을 지금 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재상장하면서 수익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돈 그것이 큰 수익으로 가져가는 지름길이었는데요 지금은 시장은 상승하고 또 2차 전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 관심이 많아지면서 얘는 더 많은 수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은 역시 내일은 이제 정지 들어갑니다 오늘 경고에 이어서 내일은 이틀 동안 상처였기 때문에 내일은 정지 들어가고 다시 목요일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상장 통해서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은 다섯 번을 상한가를 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상한가 치면서 이제 이수화학이 사업 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한 것이 석유화학 부분과 전고체 전지를 포함한 정밀사업 부분을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로 각각 막기기로 석유화학 부분은 이수화학하고 전고체 전지 소재를 포함한 정밀화학 분야는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로 가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을 주고 수익을 크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상당히 좋은 일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2차전지는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더 가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보여준 것이 뭐로 유료방송하고 여기는 무료방송이니까 무료방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거는 존버해야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또 영업이익을 내는 거를 봤을 때 예상 영업이익을 내는 걸 봤을 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그랬죠 역시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역시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거의 뭐 100만원 가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호해서 수익을 더 강력하게 내는 그런 투자가 돼서 이번 상승장에 돈을 제대로 한번 벌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시장에서 제시리보모아가 우산을 쓰고도 비에 흠뻑 져죠 우산을 쓰고도 비에 흠뻑 져죠 돈을 그죠 돈을 버는 그럴 만큼 돈을 버는 시기가 있다 지금 아마 그런 장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서 돈을 갖다가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에 져서도 흠뻑 우산을 쓰고도 비에 져서 돈을 주체할 수 볼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누려서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할 뿐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야 될 기업을 어떻게 보유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반드시 잘 마무리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점으로 기도 기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렸으니까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아니면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